이따가 보여줘야겠다 자 보여줄게 어떡해 어울리네 나 그 머리 좋아해 괜찮아? 응 야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냐 이거 왜? 너 눈만 해 보고 보여줬어? 방금 동생한테 전화했고 그 다음에 너한테 한 거거든 지금? 야 두 번이가 너 내일 모자 쓰고 올 거야? 어 모자 쓰고 간 다음에 이거 만지게 해줄게 울었어? 아니야 아직 안 울었는데? 아니 머리 땋는지 모르겠잖아 원래 전발 바른 게 나도 울었거든 그거랑 다른 느낌이거든? 알았어요 알았어 촬영 잘하고 야 너 잠깐만 캡처 좀 할래 됐어? 빠이